예뻤다 호주는 오늘도 엄마 이거 찍어볼까? 응? 어떻게 찍어볼까? 알았어 엄마 그럼 우리끼리 이렇게 찍어내는 거야 지금은 어딜 가고 있는 길이죠? 고구마씨? 라이트슈 아니면 불꽃 날이 보러 가요 여기 자이슨아 이름이 뭐죠? 비비드 페스티벌 근데 코비드 때문에 이게 원래 에브리뉴 하는 건데 3년 만에 하는 거지 코비드 때문에? 응 좋다 티켓 있어야 돼 티켓 없어도 밖에서 볼 수 있지 엄마 봐봐봐 이모랑 어디가 닮은 거 같아요? 눈이 닮았나? 눈이 닮았나? 입술이랑 코랑 귀랑 로마 같아 예쁜데? 이모도 예뻐요 이모는 어디가 제일 예쁜 거 같아? 이모 눈 눈? 우와 예쁘다 뭐가 예뻐? 오 그러네?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 같아 그렇지? 오 불꽃 날이 희재! 우와 진짜 부끄러워 우와 진짜 부끄러워 지금 대견하다 도심인 거 같다 이제 시티래 이모 몇 살이죠? 24 24 작년에 last year 23여서 24 됐죠?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모 몇 살 같냐고 그런 23라고 했잖아 제가 꽃 사줄 거야 이모 꽃 사줄 거라고? 네 왜요? 꽃 사줄 땡큐 나도 이모 꽃 사줄 거야 오 예 예쁜 거 오 예 그럼 여기 이모도 초콜릿 한 거 하고 싶어 신났잖아 네 네 사준데 일부 예 예 카치 카치 마치 파티 파티 카치 레몬 카치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외부 외국강이야 약간 되게 항상 이 시간에 집에서 언니랑 단둘이 집 안에서 와인 먹는게 다 했는데 셀드니의 상징 호텔하우스에요 모두 자연적인 것만 보여드리다가 화려한 것 보여주니까 다른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별도 많이 있는데 안 보이네 보인다 보인다 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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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고 누굴 기다리는 느낌이야 꽃인데요? 여기 봐 보인다 화보하면 제일 많고 많이 하는 건데 아래로 골든두 화보할 때 그리고 또 햇빛인데 이런 거 Are you coming?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말해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바바밤 오신다 빛에 오예 선물? 뭘 원? 이렇게 뭐야? 다시 보여줘 불빛 엄마 보여주세요 어머 어머 어디서 키는거에요? 저 자리야 너무 귀여워 어머 어디 사왔어? 누가 사왔어? 어디 사왔어? 저는 한국에서 상상상이라고 주세요. 우와! 소리가 맞았어? 칵테일 이름 비비드시드리래요? 비비드시드네. 시드니 어딜 다니는 거야 진짜 음식을 다 비교 다양하게 시켜가지고 음식을 다 비교 다양하게 시켜가지고 너 오렌지 좀 먹어? 롱아 버거 좋아해요? 버거 아까 먹었지? 버거 아저씨 아가씨 오늘 어디 가고 있죠? 쥬 쥬 무슨 쥬 아냐고 엄청 큰 쥬 희세야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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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모 사진 찍을까? 희세야 이모 오늘 또 안 예쁘지? 어머 진짜 이 컵 어디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머리? 옛날에 이모 어디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제 뭘 제일 잘하자? 태권도 잘하고 축구 잘하고 축구 제일 잘해? 이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형식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 그거예요? 형식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 그거예요? 네 이 좋아하는 프로 뭔지 알아? 골 때리는 거예요 어? 어 다 온 거야? 아 좋다 현미 받 얘들아 여기 봐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어딨오? 여기예요? child 여보 사진들이 있어요 좋시다 자 멀리 멀리 자 멀리 자 멀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봐봐요 어떻게 이 자세로 잘 수가 있어? 우와 이거 사이즈가 막 진짜 아프리카 처음 봤잖아? 어 봐봐 얼룩말 똥이 짝딱인데 너무 귀여워 똥이 짝딱인데 저긴 헬스요 맞아요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진짜 좋다 오늘 진짜 좋다 여기 구름 봐 치킨 먹어보자 연습시키기 아무거나 다해 마지막 라멘 땡큐 어디 앉아요 오 내가 꼭 필요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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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파랗다. 우와, 들어갈 수 있네. 서핑한다. 너무 예쁘다. 우와, so beautiful. 서핑하는 애들만 있는 것 같아. 근데 상아가 이렇게 이렇게 오면 어떡해. 여기야, 여기. 진짜 그림 같다. 진짜 그림 같다, 정말. 아, 진짜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그림 같아. 맞아요. 너무 예쁘다. 가지마, 얘들아. 선고. 사람한테 얻고 싶다. 리디야, 이모한테 와봐. 이모가 더 있었다. 이모가 더 있었다. 들어줘야 돼. 이모가 더 많다. 이모가 더 맛있는데, 이모가 더 맛있구, 이모가 더 맛있다. 이쪨가 더 맛있고, 이모가 더 맛있다. 어 진짜 부드러워 벗어봐 얼마나 좋은데 내가 말했지 이렇게 모래사장 걷는 게 지구화의 얼씨 아 이게 진짜 눈에 보이는 만큼 안 예쁘게 나오네 어디 갔지 우리 강아지들? 나도 좋아하는데 저거 진짜 다 타 저거 하느라 짜증나 너무 예쁘지? 물 맑은 것 봐 난리 하자 보여 진짜 기분 좋겠다 그냥 카드만 타도 되게 재밌어 저렇게 커피 보고 영주 안녕 안녕 내 눈이 좋아 네 너무 좋아 나 진짜 좋아 여기 시그니처래 엔초비 저비 저만 더 같이 먹을까? 네 우리 함께 먹을까?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삼친들이랑 인사할 시간이 됐어요 진짜 다른 거에요? 네 여러분 하트고 어디세요? 저녁 저녁 우리 이제 브리즈원으로 갈 거고요 호주 일정의 마지막 날 너무 날씨가 좋고 본다이 비치도 예뻐서 헤어지기 아쉬운 날인데요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호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해피비와 우리 스태프분들과 또 마지막에 우리 가족까지 함께해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예쁜 호주와는 제가 소개해드린 호주의 곳곳에 오셔서 호주를 느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가기 싫다 예뻤다 호주는 오늘도 지금 날씨가 진짜 딱 좋아요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 다른 계절에 한 번 더 와갔으면 좋겠어요 호주에 또 예쁜 모습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둡네 얘들아 고생했어 애피비 안녕 예쁘게 보여드릴게요